1등 팀에 한 분은 찬스 드립니다 정훈이 피지컬 좋아 승리 요정이야 록씨 헤헤헤헤헤헤헤 얘 도라이야 죽기 딱 좋은 날씨구만 파이팅! 파이팅! 잘하고 있습니다 정훈이 뭐 여긴 먹인다! 버틸려고 그랬어요 방송이니까 카메라 있으니까 안 돼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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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뛰어! 강 씨야 뛰어! 진짜 개 힘들겠다 생각보다 높아 왜 강필 부대 아니야? IBS 머리에 이어! 아 나 머리 깨질 것 같아 지금 잠깐만 여기 비용으로 말아봐 안 되겠더라고 제작진 미리 얘기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언볼 아이언볼 머리 조심! 난 죽겠다 아니 아 이렇게 갑자기 또 눈이 많이 온다고? 눈이 막 코어랑 입으로 다 들어오는데 너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보자